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 대덕구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야 h님께서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전국의 한 30% 정도 투표소 가운데 30% 정도가 조작 흔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유성갑은 노원 1동만 하더라도 19표가 여러분들 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볼 게 아니고 유성갑을 보시게 되면 대전 유성갑은 조작하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장소입니다. 이 밑이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조성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92표 차이로 승리한 지역이 유성갑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표를 여러분들 표가 더해지게 됩니다. 표가 더해지게 돼 가지고 선관위가 16849표 차이로 조성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한 12000표 정도를 집어넣은 거네요. 보시게 되면 1단계입니다. 전산 조작을 어떻게 했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에 온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이 사전투표자수를 발표하고 그 차이만큼을 위조 사전투표자수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에서 이 자료가 여러분들 유성갑이죠. 유성갑. 유성갑의 더불어민주당의 조성래 후보의 모든 사전투표특표소는 다 조작이 된 거다. 그런데 여기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장목의 플러스 41표입니다. 이걸 전산적으로 그냥 0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껀표에 마이너스 41을 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투표함 속에서 41표가 더 나온 겁니다. 교부된 투표지 개수보다도 41표가 투표함에서 더 등장하게 된 겁니다. 상당한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집어넣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만 표 이상 집어넣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이 과연 조작됐냐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이집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보면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좌우대칭에 조성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부 플러스 국민의힘인 윤 소식 후보는 전부 마이너스 차이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2 마이너스 11 플러스 10 마이너스 8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대전광역시의 유성갑에서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했고 더 구체적으로 위조사전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어넣어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몇 장씩 집어넣어줬냐. 제야 전문가가 그대로 이런 전산 분석을 해가지고 몇 표를 집어넣은지를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12,045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12,045표를 집어넣고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의 숫자는 3만6천명이고 3만6천명이 여러분들 직접 사전투표소에서 오셨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여러분들 거짓말 친 겁니까. 4만8천명이 왔다 이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12,045명을 다 누구와 함께 집어넣어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준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었죠. 여기 나오네요. 조작규칙이.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사전투표 용기를 교부받을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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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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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한 표. 그렇게 이런 표를 더해준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가짜고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적으나 양심이 있으면 단 30분이나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라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이렇게 가져갔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름 지배 엘리트들이 이 엄청난 그런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노예 상태로 가는 것을 방치하고 본인들의 사적이 이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방치하고 은폐하는 데 여러분들 모두 다 힘을 합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폐대절에서 윤 대통령도 예외가 한치도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은폐하는 대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서 윤 대통령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에 조금 유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나라에 나서 이렇게 노년까지 성장하게 된 대한민국 시민들이라면 짐승이 아니고서는 이런 거대한 악에 침묵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떠나서 일단 한 인간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대 남자로서도 도저히 이런 어마어마한 악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악이 사전투표에서 10년 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부산에 내려가셔 가지고 사전투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갑장이로 합니까 동갑내기 남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부인 대신은 김건희 여사도 이런 사전투표 하는 걸 보면 그냥 갱악할 수준이고 이런 맹백한 부정선거가 10년 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불구하고 국힘당이 전부가 사전투표를 달려가고 한동훈 여름 씨가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들 미쳐도 이만저만 여러분 심하게 미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전투표를 한다는 게 뭡니까 선거인 수에 여러분들 4분의 1을 훔친 겁니다. 선거인 수가 뭡니까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여러분들 기껀표입니다. 선거인 수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하면 참가하면 뭡니까 자기표 가운데 4분의 1만큼 누구와 함께 넘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참가한 사람 숫자의 4분의 1이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더블당 후보 함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나라 걱정이 참 많이 되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들이 없어 가지고 참 기가 찬 거죠. 어쨌든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표가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다음에 더 심한 것은 표를 도덕질한 방법이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A만큼 A만큼 선거관리비원회가 행위주체인 겁니다. 위조투표지 투입의 행위주체가 북조선이 아닌 겁니다. 중국 공상당이 아니고 위조투표지의 행위주체 누가 그렇게 행동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고 명쾌한 답은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행위주체인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어느 놈이 했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죠. 그건 수사관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행위주체가 그런 선거 데이터를 위조 이런 변조에서 생산한 주체가 선관이라는 겁니다. 이런 규칙에다가 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규칙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다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통이 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가 깨끗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9204표입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거를 9204표가. 그러면 우편투표에 참가한 사람 가운데서 직접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후보와 함께 표를 던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557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차익인 3632표는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성래 후보를 지극히 사랑하사 위조투표지 3632표를 조성래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선거인수 14527표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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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4분의 1만큼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4분의 1만큼 그래서 이런데 이 전산 조작을 가지고 다 돌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중학생도 알 수 있는 y이골 a플러스 bx라는 여러분들 선행방정식을 프로그램을 한 5줄 정도 짜면 될 겁니다. 그걸 돌려 가지고 모든 표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들어 가지고 9204표 안에 위조투표지가 몇 표가 들어있는 겁니까 3632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218표 안에 가짜표가 몇 표가 들어있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 준 위조투표지가 몇 표가 들어있는 겁니까 102표가 들어있잖아요. 102표를 누가 이름 넣었습니까 중국 공상당 선관위원회 넣었습니까 북조선 선관위원회 넣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조선 과천 선관위께서 102표를 더해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숨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죠 모니터 다 나겠습니까 오늘은 무슨 방송을 하는지 모니터 하더라도 왜 변호를 못하냐 바로 이 규칙을 사용해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이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규칙을 사용해 표를 다 만든 것이 다 들통이 난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창피함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런 모든 게 다 까발겨진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쪽에 선거관리비원회가 주도해서 투입한 위조투표지 숫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화성병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후보를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12148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 가운데 관외 사전투표 위조투표지는 3632표를 더불당 후보안께 더해줬고 국외 부재자 투표는 102표를 더불당 후보안께 더해줬고 진잠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에서는 979표를 더불당 후보안께 더해준 겁니다. 동별로 어디서 모두 다 이런 도덕질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나오네요. 여러분 눈이 크시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투입해준 위조사전투표지 숫자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남은 것은 2단계입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선관위 이름 창고에 탁 숨어있다가 위조투표지 투입할 때 탁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할 능력은 안 되니까 이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도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를 보게 되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선거인수 투표자수 더불어민주당 득표수 국힘당 득표수 합계 무효투표수 여기서 이런 무효투표수는 투표에 참가했지만 투표지가 무효가 된 겁니다.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기권자수입니다. 표가 남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장목에 그냥 더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41 무슨 뜻입니까 교부된 투표지 개수보다 더 많이 나온 겁니다. 투표함을 깠는데 투표함에서 여러분들 나온 표가 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지보다 더 많이 나온 겁니다. 몇 장이 많이 나왔습니까 41장이 더 나온 겁니다. 컴퓨터는 여러분들 전산상으로 작업을 완결하는데 이렇게 플러스 41이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작업이 완결이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0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회개할 때 차변과 대변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치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41을 어디서 처리하는 겁니까 기권자수에서 41을 처리하는 겁니다. 잘못 투입된 구분된 항목에서 남은 투표지 41장 기권표에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41 투표에 기권자수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집들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에서 교부된 투표지가 10만 6,967표인 겁니다.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수가 41장이 더 나온 겁니다. 41장이.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 수가 41장이 더 나온 겁니다. 그거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항목에 플러스 41을 적고 이걸 전산상으로 작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기권자수의 마이너스 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플러스 41 마이너스 41. 그래서 이런 전산 작업을 완결하게 된 겁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함에 플러스 41 기권표에 마이너스 41.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마이너스 41인 겁니다. 대전 유승갑. 실제 선거인 수 10만 6,967표. 실제 투표자 수 투표함에서 나온 겁니다. 나온 것이 투표함의 투표지 수가 교부된 투표지수보다 41표가 많은 겁니다. 41표가. 이렇게 있으면 덜미가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따라서 뭐죠 그럼 41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더 많이 쑤셔 넣은 겁니다. 146장도 있고 58장도 있고 56장도 있고 그게 전국의 999개의 투표소입니다. 999개의 투표소면 3500개 가운데 30%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 많은 데서 이 위조 투표지 증거들이 다 확보화된 겁니다. 몇 달 동안 여러분 방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년 동안 사전특표 실시 10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를 어떻게 주물러 왔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장을 가가지고 직접 범죄자를 잡지 않더라도 그들이 제조 생산 발표한 선관위가 3천 명이 9천억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생존 결과물인 후보별 덕표수 그들이 스스로 발표하는 그 내용을 정밀화해 검토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특별하게 계속해서 더해 주었다. 두 번째 그들은 그것을 여러분들 덮기 위해서 위조 투표지를 실물로 투입했다. 그것이 모두다 그들 스스로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됐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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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